안녕하세요. 자담초영상입니다. 최근에 제가 총채벌레 방제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들을 여러가지 연구했는데요. 그 결론이 도출되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쓴 책에 총채벌레의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제 책에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고화질의 총채 사진이 모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채벌레는 매우 작아서 먼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관찰하려면 룻배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고, 룻배는 대략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10배, 15배, 30배가 확대되는 것이 있는데, 형태까지 확인하려면 15배 이상의 룻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총채벌레는 거의 모든 작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보면 다양한 작물의 총채 피해 사례를 보시면서 흔적을 살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총채벌레의 생활사에 대해 설명해보면, 번데기에서 태어나서 성층으로 살다가 다시 번데기로 돌아올 때까지 한 50일에서 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번데기 기간은 지하부 토양에서 1일에서 3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층으로 30일에서 45일을 살게 되는데요. 이 사이에 150개에서 300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성층 방제를 실패하면 총채방제에 실패한다고 해도 가원이 아닐 것입니다. 알을 낳는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제에 실패하면 농사가 거의 초토화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농사에서 발생하는 많은 해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잡기 어려운, 방지하기 어려운 벌레가 총채벌레라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죠. 총채방제가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지만 총채방제에 관해서 연구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저의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지지하는 삼각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에 저는 삼성 갤럭시 22 울트라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이폰 13 프로 맥스를 사용했습니다. 보다 정밀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갤럭시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명을 곁들이면 더 선명한 사진을 찍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프레이는 가네다에서 나온 1리터짜리 스프레이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에 500cc를 기준으로 해서 약물을 혼용해서 이것을 살포하는 겁니다. 총채벌레는 다른 벌레와 달리 약물 살포 후 적어도 3시간 반을 살펴봐야 확실히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5가지 물질이 자담에서 사용하는 초연농약의 주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나오는 것처럼 자담오일, 자담오황, 은행, 가성소다, 황토가 있습니다. 자담오일과 자담오황은 가열하지 않고 만드는 전세의 최초의 기술이고요. 제가 발명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총채벌레의 솔루션으로 제시한 것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를 혼용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은행 살물물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가성소다나 황토도 구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두 가지 실험을 하는데요. 하나는 자담오일만 가지고 두 번째는 자담오일과 가성소다와 고운 황토만 가지고 두 가지 연구를 한 결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담오일만 가지고 하는 실험은 제가 봉화의 심원섭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그분은 파해 진행을 해서 효과를 상당히 많이 본 것입니다. 저는 참외에 적용해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총채 방재가를 높이려면 새벽 방재를 해야 되고요. 새벽 방재의 한 결과를 가지고 이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동영상 촬영상 어쩔 수 없어서 햇빛이 강한 낮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방재가보다 더 방재가 낮게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방재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벽 방재가 방재가가 높은 이유는 뭐냐면 약물을 뿌렸을 때 증발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약물에 흠뻑 젖어있는 시간이 1시간, 1시간 반 이상 확보되기 때문에 방재가가 높아지는 겁니다. 제가 자담식 방재 방법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현재 시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몇 가지 약재를 동시에 실험을 했거든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자담올일을 활용한 방법, 자담식의 방법이 압도적으로 성과가 좋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물에 자담올일만 혼용한 그 결과를 스프레이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이 한 후에 모든 총체가 거의 100%가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멈춰 있죠. 15분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현재 일반 약재, 시중에서 유명한 친환경 약재로 나오는 총체 약을 테스트해보면 이렇게 멈춰있는 경우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약을 뿌려도 약이 뿌려지지 않은 것처럼 활동을 하는 편이거든요. 뒤에서 동영상으로 그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분째입니다. 50분째입니다. 몇 마리가 활동을 시작했죠? 60분이 지났습니다. 75분이 지났습니다. 90분이 지났습니다. 120분이 지났습니다. 120분이 지났습니다. 일부는 3시간째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또 일부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보여지죠. 새벽 방지를 하게 되면 죽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4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방법도 가성소다 황토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 총체의 약으로 충분히 잘 작동한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통하는 농부들이 한 만 명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담에 회원이 사이트에 5만 명, 그 다음에 유튜브에 7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질문을 남기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또 통화도 하고요. 하면서 이 방법을 알려왔는데 대체적으로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다음은 자담오일 외에 가성소다와 황토 분말을 추가한 방법입니다. 효과가 아주 자담오일만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완전히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혼용하는 양은 그 사진에 내용들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 황토는 곱게 갈아진 325메시짜리 황토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거의 물에 풀면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노즐도 안 막히고요. 여기서 자담오일은 전착을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 양을 많이 쓸 경우에는 곤충해, 병의 해충의 기공을 막아서 사멸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성소다를 추가하게 되면 이게 약이 따가워져요. 피부에 닿으면. 그래서 해충의 피부를 자극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황토 분말을 추가하면 그 약물 전체가 아주 깊게 그 고운 틈새로 스며들게 되죠. 그래서 살충 효과가 확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성소다는 500cc에 1g을 쓰는데 이것은 계량을 정확히 한 다음에 약간의 물에 넣어서 미리 녹여서 추가합니다. 다 혼합된 혼합물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보여지게 되죠. 이 혼합물을 참외꽃에 살포를 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좌다물만 혼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살포 즉시 총채벌레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행동을 완전히 멈추고 거의 죽은 듯하게 있습니다. 60분째입니다. 은행만 썼을 때는 30분 때부터 움직이는 총채가 생겼었는데요. 이건 1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총채가 거의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1시간 반째입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3시간째입니다. 약 2마리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4시간째입니다. 거의 90% 이상의 총채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죽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실험을 새벽에 한 것이 아니고 낮에 한 것이어서 방제가가 더 떨어지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혼합 비율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인데요. 효과는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여러 번 하면서 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실험을 해보시면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 역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장을 했었고요. 저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현장 포장해서 얻었습니다. 여기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자다모이를 만들 때 가성가리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리 성분이 많은 영양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웃자람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자다모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끝에 화분이 줄어드는 경향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요즘에 인터넷 유튜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유명한 총채약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 가장 유명한 것을 가지고 제가 총채 실험을 지금 진행합니다. 자다모이식 농약은 살포 완전히 죽은 것처럼 활동이 정지가 되는데요. 얘들은 맞고 나서도 거의 음증의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권장한 양의 두 배를 썼죠. 그래도 안 됐습니다. 그 약이 그들이 권한 배를 쓰면 5배니터에 10만 원짜리 약이거든요. 저는 제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농약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담당이 자기네 농약은 총채 성채에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에도 이 표를 보여드렸지만 뻔데기로 토양에 머무는 시간이 불과 1일에서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기간 총채 전체 생활사 60일 중에서 이 짧은 기간에만 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총채 성충을 잡을 수 없는 약이 총채 약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대화를 녹취를 했는데 그중에서 상대방에 나온 육성은 제외하고 1분 정도 되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황당해서 다시 전화했는데 그래서 뻔데기만 죽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총채를 내가 지금 벌써 6배를 가지고 계속 눈 뚫어지게 언제 죽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지금. 너무나 유명한 약재여서. 근데 하나도 안 죽고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지금 전화해서 보니까 큰 거는 못 죽인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요? 제가 정중앙에 물어볼게요. 이거를 봤을 때 성충이 죽는다고 인식 안 할 것 같아요? 알이나 뻔데기는 보이지도 않는데 제 말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난 이게 총채, 뻔데기 잡는 약을 갖다가 총채 약이라고 팔면 안 되잖아요. 백강균이라는 것이 뻔데기에 작용을 해서 뻔데기가 죽어서 다음에 안 생깁니다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백강균이 지금 성충에 들어가서 성충이 죽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총채 약을 샀는데 성충이 하나도 안 죽는데 그게 말이 돼요? 그럼 진디물 약이라고 하면 진디물 알이 죽는다는 약이야 그러면? 진디물 성체가 죽으니까 진디물 약이 되는 거지. 뻔데기 써야 돼 여기다가.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제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농약들이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센세션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그 작명을 잘해서 핫하게 뜬 자재도 진디물 실험과 또 총채 실험을 했는데 너무 형편없는 방재가를 보였습니다. 친환경 농약은 보통 방재가를 70%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10마리에서 7마리는 죽어야 정상이죠. 제가 볼 때는 그것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구글에서 백강균을 치면 아주 다양한 정보가 나오죠. 거기 보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균이 침투해서 죽게 하기까지 대략적으로 5일에서 15일 정도 걸린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총채는 땅 속에서 번데기로 있는 시간이 전체 생애 5, 60일 중에서 불과 1일에서 3일밖에 안 되죠. 물론 백강균을 가지고 번데기를 죽인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충을 못 죽이는 약이 어떻게 총채약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면 백강균을 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농약들이 많이 나오죠. 인도 아마존, 미국 아마존. 거기 들어가 보시면 종류가 많은데 평가가 어떠냐 보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위키디피아에서 백강균을 검색해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백강균은 전 세계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자생하는 곰팡이라고 나오죠. 아주 특별한 균이 아닌 겁니다. 자연에 흔하게 있는 거죠. 제가 강의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어떤 특정한 미생물을 자꾸만 쓰려고 하지 말고 미생물의 균형과 다양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특정한 미생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미생물의 다양성 또 균형의 보고인 V옵터를 활용해서 직접 미생물을 배양해서 토양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토양 속에 백강균의 숫자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미생물 배양 방법은 자담에 홈페이지 또 유튜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가 아주 간단한 진진물방지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진진물를 잘 잡으면 모든 층을 다 잡는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거의 99%, 100%에 가깝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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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계세요. 경짓ı